물구나무 영상, 물구나무 훈련하는 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물구나무 훈련을 할 때, 요가하는 기본 자세로 차일드 아가자세 형태에서 발꿈치를 들고 기호흡으로 숨을 빗게 들이마시고 단전까지 마신 다음에 숨을 뱉고 마시고 뱉고 하면서 뱉는 동작에서 살짝 점프를 해서 자세를 취해 볼까 합니다. 세트는 일단 옆으로 뒤로 넘어지는 것을 매트를 좀 높게 뱉습니다. 자, 나는 나사를 잡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단전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내고 준비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상류가 되네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시 바닥에 상륙을 일단 조금 선거 같네.. 한 2초? 3초?